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릉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9년 10월 학평 나형 10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새 자연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래서 가 조건이 나왔고 나 조건이 나왔죠.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 침착하게 가부터 해석, 나부터 해석. 아니면은 나부터 해석, 가부터 해석 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봤을 때는 누가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가가 매력적으로 생겼죠. 그럼 누구부터 먼저 해결해보자고. 가부터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누구부터 먼저 해석할 거라고? 가부터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 거라고요. 자, 가에 있는 식을 보니까요. A 로그 500에 2 플러스 B 로그 500에 5는 C라고 나와있죠. 아, 이거 500이니까 겁나게 크네요. 겁나게 커요. 일단은 뭐하고 싶어? 여기 앞에 있는 A와 여기 앞에 있는 B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죠. 왜? 밑이 같기 때문에 더하기 연산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 근데 A랑 B가 앞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랑 B를요. 먼저 위로 올려버리자고. 그럼 얘는 로그 500에 2에 A승이 될 거고. 더하기 로그 500에 5에 B승은 C. 요거할지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밑이 같은데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로그의 진수끼리의 뭘로 합쳐질 수 있고? 곱으로 합쳐질 수 있고. 로그 500에 2에 A승 곱하기 5에 B승의 꼴로 만들 수 있겠네요. 얘가 얼마라고? 얘가 C라고. 그럼 잘 봐. 로그 500에 2에 A승 곱하기 5에 B승은 C야. 그럼 뭐하고 싶어야 돼?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고 싶으셔야죠. 그럼 바꾸니까 어떻게 되냐? 500에 C승은 500에 C승은 2에 A승 곱하기 5에 B승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 500보고 2랑 5를 보면 소인수분해가 하고 싶어져야지. 왜? 500을 소인수분해하면 2랑 5만 나올 것 같잖아. 그 500은 5 곱하기 100이고요. 100은요. 2에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2에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의 C승이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125 곱하기 4니까 500 나오죠? 얘는 2에 A승 곱하기 5의 B승이 될 거고.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니까 2에 2A승 곱하기 5의 3C승은 2에 A... 엄마 이거 왜 A야? C 곱하기 5의 B승이다라고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좌우가 똑같아야 되는 항등식이니까 A랑 2C는 어때야 되는 거고요.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C랑 B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나 조건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나 조건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나 조건에서 A와 B, C에 뭘 알려줬냐면 최대 공략수를 알려줬단 말이야. 뭐라고? 최대 공략수. 걔가 얼마냐면 2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가 A, B, C를 다 C로 바꾸는 걸 했잖아. A는 얼마였어? A는 2C고 B는 3C였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 A는 2C고요. B는요. 3C고요. C는 그냥 C겠지. 그럼 얘의 최대 공략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겹치는 거. 딱 봐도 누구예요? 아, 얘네의 최대 공략수는 C가 될 거라고요, C. 그럼 문제에서 최대 공략수가 얼마라고 알려줬는데 2라고 알려줬잖아. 그럼 이거 뭐 어려운 거야? 끝났죠. C는 얼마? C는 2가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될 거고 4가 될 거고 B는 얼마? B는 6이 되겠네요. 문제에서 얘네 두 개, 얘네 세 개를 다 모아래.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라고 돼 있고요. 정답은 12가 나오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가도 좋아. 그래, 가 좋아. 가 진짜 좋은데 계산시켰는데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응용이라는 걸 잘 못해요.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응용을. 이거 다 구하놓으면 뭐 할 건데? 얘를 해석을 못 하는데. 최대 공약수, 겹치는. 소인수 분해에서 맥시멈으로 겹치는 거, 어? 겹치는 거. 2랑 3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겹치잖아. 누가 겹쳐? 딱 봐도. C가 겹친다. 이런 나에서 응용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계산 접수 필수입니다. 스텝 1. 정답은 12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